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부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은행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기출문제 유형학습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지각정확성 학습입니다. 이 지각정확력이라고 하는 건요. 기호나 숫자, 문자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 혹은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빠르게 그냥 풀어나가시면 사실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 활용을 잘해서 최대한 스피드 있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해나가세요. 어떤 분들은 한 줄씩 이렇게 나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리면서 세로를 한 줄씩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양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문제 중에서 주요 문제들 골라서 풀어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제시된 숫자가 오른쪽에 몇 개 들어있는지 고르시오. 지각정확력 문제입니다. 이렇게 먼저 왼쪽에 지금 32분음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헷갈리지만 않게 정확하게 빠른 시간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보기 쉽게 사람마다 보기 쉬운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거를 오늘 훈련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리고 3개씩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의 가운데 있죠. 세 번째 줄 없고 네 번째 줄 맨 아래 있고요. 다섯 번째 줄 처음에 나와 있네요.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가운데 있고요. 아홉 번째 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네, 쭉 없습니다. 이렇게 네, 다섯 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왼쪽에 제시된 기호나 문자, 숫자가 오른쪽에 몇 개 들어있는지 K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세로로 3개씩 보면 편하겠네요. 자, 가리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 가운데 K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열 번째 들어서 K가 맨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운데 K,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없습니다. 세 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엔 25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쓱 봤더니 전부 다 2로 시작은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59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개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줄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자, 59 없습니다. 두 번째 줄도 59 없고요. 세 번째 줄에 가운데 259 있죠. 네 번째 줄에 5 없고요. 다섯 번째 줄에도 가운데 5 없고요. 여섯 번째, 첫 번째, 그죠? 259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55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 다음 줄도 없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59라는 숫자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시된 문자열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거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보기 1, 2, 3, 4, 5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거 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세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갓, 이거 전부 다 글자 희한하니까요. 우리 처음 자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자고요. 갓, 도, 그 다음에 이게 흡, 흡이네요. 그죠? 흡, 셧, 럿. 자, 그러면 기역, 디귿, 히읗, 시옷, 리을. 자, 이 정도 확인을 하고 자, 첫 번째, 그죠? 없습니다. 두 번째도 네, 겨, 없고요. 세 번째도 네, 흡이 없네요. 네 번째, 자, 셧, 자, 우리 4번 지우면 되겠죠. 다섯 번째 줄, 없고요. 여섯 번째 줄도 없고요. 일곱 번째 아래에 러비라는 거, 5번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여덟 번째, 그죠? 갓, 첫 1번에 있습니다. 자, 1번도 체크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돛과 흡만 나왔는데 없죠. 그 다음 줄, 없고요. 그 다음에 없고, 마지막에 흡, 있네요. 2번만 없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우리 아래 거 먼저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410, 725, 682, 854, 584.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100의 자리를 가지고 조금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죠. 4, 7, 6, 8,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4, 7, 6, 8, 5 없고요. 두 번째, 자, 4자가 있는데요. 410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 584, 5, 바로 5번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도, 자, 8, 5, 4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에도 8, 5, 4 없고요. 여섯 번째 줄에, 네, 7, 2, 3이네요. 그죠? 없고요. 일곱 번째, 자, 아래에 411번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네, 6, 8이 3번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7, 6, 8이네요. 그 다음에, 네, 725가 2번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네 개 다 찾았으니까, 안 나온 거, 854,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각정황형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언어 유추력 되겠습니다. 자, 언어 유추력은요. 제시된 단어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뭐, 유의관계 비슷한 거, 아니면 반의관계, 포함이라든지, 용도, 직업, 다양한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앞뒤 단어들을 살펴보시고, 나머지의 그 단어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특히 두 개를 고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만 틀려도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네,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언어 유추력은요. 낱말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쌍들과 두 번째 쌍들의 관계, 같아지도록 한번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약이 나왔습니다. 약 다음에 A가 있고요. 그럼 약과 관련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약을 먹다, 그러면 닭을 먹다, 이건 똑같아야 되잖아요. B에 원하는 거 없죠. 자, 처방하다, 약을 지어주는 거, 근데 닭은 지어주는 게 없죠. 자, 약은 오르다, 관계 없습니다. 약을 다리다, 그죠? 이 조제하는 거죠. 닭은, 자, 끓이는 거, 오래 끓이는 거, 닭을 고다라고 하죠. 자, 같은 개념의 4번과 1번,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자립, 한자가 나왔어요. 자, 자립과 관련된 거 봤더니 의존이 1번에 먼저 자립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B에 슬픈 거죠. 슬픔과 반대되는 반의 관계 있는지 찾아봤더니 3번에, 그죠? 슬픔의 반대, 기쁜 거, 환희가 바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운 좋게 1번과 관련된 똑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 1,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쪽의 가로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관계를 먼저 볼게요. 한가위와 추석은 유의관계에 해당이 되죠. 그럼 귤과 유의관계에 해당되는 단어, 바로 밀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언어 추리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어진 예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 문장에 따라서 명제를 찾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 개의 지문이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실제적으로 손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네,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 추리력은요. 우리가 글을 읽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시된 글을 읽고 각 문제의 내용이 예문에 비추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 자, 그래서 각각 문제가 3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사원 5명, 대리 3명, 부장 2명, 총 10명이 일렬로 앉아 있어요. 부장 사이에 5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 사원끼리는 붙어 앉을 수 없다. 맨 앞자리에는 부장이 앉아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자리가 필요한데요. 부장이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부장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장은 이제 1명 남았고요. 5명의 사원과 대리 3명이에요. 부장 사이에 5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1, 2, 3, 4, 5. 그 이상이 되고 부장은 이 뒤쯤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이에 나머지 5명의 사원과 대리 3명이 필요하댑니다. 그러면 먼저 오는 거는 무조건 많은 게 와야 되겠죠. 자, 사원이 제일 많으니까 사원, 그 다음에 같이 사원끼리는 붙어 앉을 수 없으니까 대리가 와야 되겠고요. 또 사원, 또 붙을 수 없으니까 대리, 그죠? 사원까지 마지막에 있고 대리는 3명인데 대리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대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리는 이제 남은 게 1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원이 바로 부장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 대리, 그 다음에 사원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순서 다 정했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까지 앉은 사람의 직급은 모두 다르다. 참이죠. 부장과 이웃하게 앉는 사원의 수는 모두 3명이다. 자, 부장과 이웃한 사원 하나, 부장과 이웃한 사원 둘, 사원 셋. 그래서 3명. 참 되겠습니다. 대리와 이웃하게 앉는 사원의 수는 모두 4명이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여기에 대리가 왔고요. 대리는 솔직히 2명 연달아 올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대리를 여기다 두고, 사원을 두고, 그 다음에 부장, 다음에 남은 사원, 그러면은 사원이 1명, 그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 대리와 이웃하는 사원 수는, 그죠? 위에 것도 될 수 있고, 아래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도 제시된 글을 읽고,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A부터 이 5명이 한 명씩 아파트에 입주한다. E는 세 번째 입수자이며, 자, 그러면 기준이 바로 E네요. 세 개가 있고요. 자, E, 5명. E가 하나, 둘, E가 세 번째. B가 E 다음에 바로 입주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는 B보다 먼저 입주한다. 자, 그럼 C는 여기 들어가야, 어, C분은 B보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C는 여기나 여기가 돼야 되겠고요. A, D 사이에는 두 명의 입주자가 있다. 그러면 A와 D, D가 올 수 있는 거는, 그죠? 여기밖에 없겠죠? 두 명이 나와야 됐으니까. A와 D, 나머지 C.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첫 번째 입주한 사람, C. 참이죠. A는 마지막 입주자이다. 거짓이죠. D와 E가 연달아 입주하지 않는다면, C는 D 바로 다음으로 입주한다. 자, D와 E가, D와 E가 연달아 입주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D는 C 다음이다. 자, 이것도 거짓이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언어 추리력 문제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챕터, 판단력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각각 유형별로 우리 어떤 식으로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독해 부분입니다. 앞에 지문 긴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읽고 우리가 유추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일치 문제들,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찾는 건데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시간이 버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하시고 이 문제 유형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심 내용을 찾는 경우에는 내가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 없이 단락별로 핵심 문장들만 체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용일치 문제를 할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1, 2, 3, 4번에 있는 선다를 보시고 이것들의 키워드를 가지고 거꾸로 내가 찾아 나간다는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가록,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유추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앞뒤 문장을 살펴보시면 반드시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관계를 생각해서 바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빈칸이 그 동시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네, 아래 보기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채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 다음에는 문장 배열하기인데요. 이것도 전체를 다 읽고 내가 다시 순서를 배열하기보다는 네, 몇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요. 아래 뭐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문장을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뭐 나와, 라 중에 1, 2, 3, 4, 5번이 다 들어가 있다면 이 두 개만 살펴보시는데요. 첫 번째 문장으로 올 수 없는 것들이 지시어나 접속어입니다. 지시어나 접속어는 앞뒤 문장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문제로 올 수 없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와 접속어가 앞뒤 관계를 설정하는 두 번째 이하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단어나 억구들은 서로 묶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 설명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아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앞에 이었어야 되는지 뒤에 와 있어야 되는지 알기가 쉽습니다. 자, 글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제기, 논설문 같은 경우에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일화나 이런 이야기 구조일 경우에는 교훈이나 깨달음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실,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보면 주지와 보조로 나누어지는데 주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보조는 부연, 상술, 예시, 비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이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 어떤 과정이나 시간순위나 인과의 관계 같은 것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앞뒤 관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 유형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력의 독해 파트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은 우리 단락별로 중요한 문장 찾아서 그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거나 가장 중요한 단락의 중심 문장 찾으면 그게 바로 중심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단락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가 즉 언어결정론이 옳은가 아니면 경험결정론이 옳은가 언어결정론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어를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언어결정론자들은 생각이, 생각과 판단이 언어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에스키모 이야기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단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단락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마지막 문장에 이렇듯 언어결정론자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능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과 바로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2단락 보시면 정말 그럴까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모든 색은 명도와 채도에 따라 구성된 스펙트럼 속에 놓이고 각각의 색은 여러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우리말이 다른 언어에 비해 풍부한 색표현을 갖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더 풍부한 표현을 가진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언어가 아닌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언어결정론장의 주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1단락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적 표현은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에 언어는 경험과 관련이 있다. 자, 똑같은 내용 어디 있습니까? 5번에, 그죠? 인간의 사고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전체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엔 다음 글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제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에서 깔려있는 내용이 바로 전제가 되는 거겠죠.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제는 번호 불꽃 채색을 제거한 개선된 번호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 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그러니까 개선된 번호를 고안해서 더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바탕에 깔려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죠? 불꽃 색을 구별할 수 있다. 그죠? 화학물, 금속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물질의 불꽃 색을 가지고 있다. 물질은 각각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과 관련된 1번에 물질은 고유한 불꽃 색을 가지고 있어 불꽃 색을 통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는 관계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초기의 김치는 서양의 피클이나 일본의 찌개모노와 동일한 음식이었다. 자, 키워드 뭡니까? 피클과 찌개모노와 동일하다. 2번에 18세기 말 중국에서 수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배추라는 작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18세기 말 배추가 존재하지 않았다예요. 자, 고추가 향신로로서 압도적인 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후추와 전초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마지막이 핵심이겠죠? 다른 나라 고추 품종은 몸의 지방 성분을 산화시켜 열이 나게 하는 기능이 부족하므로 자, 다른 나라 고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배추김치가 널리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8세기의 말 배추김치 18세기 이 정도 체크를 하고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넓은 의미에서 소금, 초, 장 등의 절인 채소를 말한다. 김치의 어원인 딤채도 담근 채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깍두기, 오이지, 소박이, 단무지는 물론 장아찌까지 김치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지라고 불렸다. 그래서 짠지, 신건지, 오이지 등의 김치에도 지가 붙는다. 초기 김치는 단무지나 장아찌에 가까웠을 것이다. 처음에는 피클이나 찌개문호자 1번 얘기 나왔죠. 비슷했던 김치가, 동일한 게 아니라 비슷했어요. 1번 틀렸죠. 이들과 전혀 다른 음식이 된 것은 젓갈과 고춧가루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김치의 주재료는 문화 오이였다.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배추김치는 18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크고 맛이 좋은 배추를 들여온 뒤 널리 담그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들어와야 무김치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거 뭡니까? 2번에 18세기 말 배추라는 작물이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좋은 품종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 4번에 이렇게 널리 담그기 시작하였고 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 시험 때는 통밥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고르면 되겠죠 이제. 김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향신료의 대명사로 쓰이는 고추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중리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는 난만초나 외교자라는 이름으로 16세기 말 전래대 17세기 보급되다가 가루로 만들어 김치에 쓰이게 되었다. 조선 전기까지 향신료는 후추 전초였는데 후추는 값이 비싸 쉽게 얻을 수 없었고요. 19세기부터는 고추는 향신료로서 압도적인 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후추는 더 이상 고가품이 아니게 되었으며 산초도 지금에 와서 간혹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 근데 3번에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널리 쓰이게 됐고 전초도 아직까지 쓰입니다. 자 4번 남았네요. 우리나라 고추는 다른 나라 고추 품종과 달리 매운맛에 비해 단맛 성분이 많고 색소는 강렬하며 비타민C가 많다. 더구나 고추는 소금이나 젓갈과 어우러져 몸에 좋은 요소도 만들어내고 지방 성분을 산화시켜 열이 나게 함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고추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4번 역시 틀린 거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의 문제는 우리 가로의 앞뒷 문장만 확인을 해서 그 문장 내에서 의미 파악을 하면 정확한 단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실물 경제에 경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물이 아 실물 경제란 현물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개인은 노동과 소비를 하며 유통업체는 판매를 하며 실물이 생산 소비 분배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무엇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자 실물 경제의 의미였습니다. 무엇을 창출한다고 합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그죠? 돈 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경제가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거 봤더니 네 5번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도 가로가 있어요. 이러한 실물 경제의 악화란 생산 소비 판매 활동이 위축되면서 모 창출의 총량 그죠? 전체 돈 가치의 총량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의 총량.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부가가치 5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기에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될지 먼저 1, 2, 3, 4, 5번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봤더니 나와 라 중에 처음 문장을 고르래요. 나의 의무 이상의 행동은 행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지만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의무 이상의 행동의 칭찬 여부예요. 라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의무 이상의 행동이란 도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특별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의무 이상의 행동이라고 따옴표까지 써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부터 의무 이상의 행동이 뭔지 설명이 들어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으로 시작한 라가 나와 라 중에서는 먼저 등장을 해야 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라를 봤더니 3, 4, 5번에 라 다음에 이제 가가 나오는지 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다는 가령 전부 다 가도 예를 드는 거네요. 자 가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풍을 치는 바닥에 뛰어드는 것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다. 바로 의무 이상의 행동의 예시입니다. 다는 가령 연못에 빠진 아이를 보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땐 누구라도 마땅히 구해야 하며 만약 그 아이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된다. 자 둘 다 예시긴 하지만 가는 뭐예요? 도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바로 의무 이상의 행동에 대한 예시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이상의 행동인 가가 바로 같이 와야 되겠죠. 도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다. 자 이 부분 같이 연결이 되는 가 3, 4번 중에 골라야 되겠네요. 자 그럼 가 다음에 나가 오는지 마가 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무 이상의 행동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저 같은 문장 연결되는 거 적절하고요. 말을 봤더니 그에 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 요거는 그에 비해서 다른 이야기로 초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의무 이상의 행동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그거에 대한 예시로 바로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 연결되어야 되겠죠. 3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기출 유형 학습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성 검사 부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 정확성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시된 기호나 문자 등이 오른쪽에 몇 개 들어있는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숫자 세야 되겠죠. 더가 나왔네요. 자 이런 거 세로로 보는 게 편하니까 자 세로로 가리면서 볼게요. 자 첫 줄에 더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운데 더 나왔고요. 다섯 번째 줄, 여섯, 일곱 번째 줄 아래에 더 나왔고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첫 번째 더 나왔죠.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자 마지막까지 더 없습니다. 세 개 우리 구했고요. 자 다음에는 로마 숫자가 나왔습니다. 구해요. 알고 보면 더 쉽고요. 모르고 봐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세 개씩 보시면 자 1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네 없고요. 이건 11이죠. 가운데 있는 건 세 번째 줄 없고요. 네 번째 줄 없고요. 다섯 번째 줄 맨 아래에 구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없고요. 일곱 번째 없고요. 전부 다 11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없고요. 다음에도 없고 끝까지 네 구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1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368이에요. 자 이것도 3자로 시작하는 거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줄 없고요. 두 번째 줄에 자 68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69네요. 네 번째 줄에 아 마지막에 368 나왔죠. 자 다섯 번째 줄 없고요. 여섯 번째 없고 일곱 번째 자 여덟 번째 줄 처음에 368 나왔고요. 아홉 번째 줄 마지막에 열 번째 줄에 368 가운데 보입니다. 자 요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쭉 훑고 지나가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기호가 보기 안에 나열되어 있는 기호와 일치하는 개수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먼저 찾습니다. 자 이것도 세로로 자 디귿 보시면 첫 번째 줄 맨 아래에 있죠. 두 번째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없고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에 그죠. 천 위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열 한 번째 열 두 번째 줄 가운데 있구요.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까지 자 디귿은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다음에 치읏입니다. 자 치읏 또 세로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첫 번째 위에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 세 번째 맨 아래 치읒 있고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개 자 다음 리을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리을 처음에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가운데 있구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맨 아래 있구요. 아홉 번째 열 번째 열 하나 자 열한 번째 가운데 있네요. 열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다섯 번째 맨 마지막에 5개까지 찾았습니다. 자, 다음 피읍입니다. 피읍,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가서 가운데 피읍 처음 나왔고요. 열 번째, 열 한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맨 마지막 처음에 피읍 나와 있죠? 자, 두 개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역시 주어진 문자가 나열되어 있는 숫자와 일치하는 거, 자, 화살표 위로 올라간 거, 자, 위에 화살표, 자, 세 개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줄의 가운데 있죠? 위에 화살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맨 위에 줄에 있고요. 아홉 번째, 열 번째, 열 한 번째, 맨 아래 줄에 있죠?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자, 이렇게 세 개가 끝입니다. 자, 다음에 위, 아래 화살표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맨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자, 여섯 번째 맨 위에 있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에 맨 아래에 있네요. 열 번째, 열 번째도 가운데에 있고요. 열한 번째 처음에 있고요.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자, 맨 마지막 맨 아랫부분 총 여섯 개 나왔습니다. 자, 다음엔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 줄, 어, 두 번째 줄에 맨 아래에 있네요. 세 번째 줄에 처음에 있고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가운데에 있고요.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맨 아래 줄이 있고요. 열세 번째 처음에 나와 있고, 마지막엔 없습니다. 자, 다섯 개. 자, 다음에는 왼쪽 아래로, 그죠? 좌하향 되는 화살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 줄 없고,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좌하향,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운데에 좌하향,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첩줄에 있죠.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제 열세 번째 맨 아래에 있고요. 마지막엔 없습니다. 자, 네 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시된 문자나 도형의 배열에서 찾을 수 없는 거,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x, a, q, l, a, n, r, a, u, h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도형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q, a, r, u, 그렇죠? x, q, a, r, u. 자, 보시면 x, a, 자, 1번 먼저 지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없고요. 아, 두 번째 줄에 a, n 있네요. 그죠? 3번도 지울 수 있네요. 자, 네 번째 줄에,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또 a, n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줄 없고요. 자, 여섯 번째 줄, 또 a, n이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없고요. 아홉 번째, q, l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없고, 마지막에 l, r, a, 그죠? 그래서 5번만 찾을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에는 알파벳, u, b, j, v, n. u, b, j, v, n. 자, 이렇게 되뇌이면서 봅니다. 자, u, b, j, v, n. 첫 줄에 없고요. 두 번째 없고, 세 번째 없고, 네 번째, j, 3번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없고요. 여섯 번째 없고, 자, 일곱 번째, u 있습니다. 1번도 제외됐어요.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가운데 b 보이죠? 바로 옆에 v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못 찾은 거 n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두자음군이네요. 자음이 두 개씩 있습니다. 자, 미음, 시옷. 니은, 디귿, 시옷, 디귿, 시옷, 기역, 미음, 비읍. 자, 그러면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거, 시옷으로 시작되는 거,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세로로 보시면은, 네, 여기는 없죠? 두 번째 보시면, 자, 미음, 시옷, 1번 지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시옷인데, 디귿이나 기억이 없어요. 네 번째, 네, 니은, 시옷이죠? 디귿이 아니라. 다섯 번째도, 네, 없고요. 시옷, 비읍이네요. 여섯 번째, 미음으로 시작되는, 미음, 비읍. 5번 찾았고요. 다음에, 네, 관계되는 거 없고, 그 다음 줄, 네, 니은, 디귿, 그죠? 2번 나왔죠? 다음에 시옷, 기역까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다 찾았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못 지운 거, 3번에 시옷, 디귿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일기예보 같은 그림이에요. 찾을 수 없는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우산, 까만 우산 어디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줄에 딱 보이죠? 지우고요. 자, 흰 구름 어딨나 봤더니, 흰 구름도, 자, 3개씩 쭉 봤더니, 네, 흰 구름 딱히 없네요. 나머지 한 번 볼까요? 달, 그죠? 달, 세 번째 줄에서 바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 그죠? 화살표 가운데도 있고, 맨 마지막에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전기 표시인가요? 자, 이렇게 된 거, 우리 새로 첫 번째 줄에서 바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흰 구름 없습니다. 자, 다음에 까만 구름, 우리 세 번째 줄에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표시인가요? 무슨 전등 표시같이 돼 있는 거. 자, 이것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맨 아래 나와 있고요. 자, 번개 표시, 네 번째 줄 첫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 표시도요. 네,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해처럼 생긴 거, 우리 네 개 다 찾았으면, 뭐 5번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자, 다음에 우리 화살표 눈에 보이기 쉬운 거, 우리 아까 이 3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는 위에서 골랐죠? 그러니까 우리 이 눈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자, 눈사람 가운데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네요. 자, 근데 네, 이런 화살표는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찾은 거 확인해 보시면, 1번도 찾았고요, 검은 구름도 찾았었고, 그 다음에, 네, 달인데 여기는 얼굴이 없는 달이네요. 얼굴이 없는 달은 모르겠고, 자, 4번에 이런 꽃무늬, 이런 건 찾았었고, 자, 까만 우산도 처음에 찾았었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찾지 않은 얼굴 없는 달은, 네, 찾지 않아도 우리 안 나왔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언어 유추력, 낱말의 쌍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수학과 과목이 나와 있네요. 수학이 과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왼쪽이 작은 겁니다. 과일에 포함이 되는 거 어디 있을까요? 네, 딸기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불과 대다가 나왔습니다. 불의 대다죠. 그러면 물에 어떻게 되죠? 물에 접촉하다. 자, 물에 접촉하는 거, 물에 졌다. 2번 되겠네요. 자, 농부와 채소입니다. 농부가 채소를 기르죠. 그럼 어부는 뭐를 기르거나, 뭐를 잡죠? 바로 생선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기계예요. 기계에 컴퓨터가 포함이 됩니다. 왼쪽이 작은 거예요. 자, 화성이 어디에 포함될까요? 바로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주거지와 아파트. 주거지 안에 아파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 안에 징역이 포함이 될까요? 자,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봤더니 형벌 중에 감옥살이 하는 징역이 포함되겠구나. 오른쪽이 작은 부분입니다. 자, 맞아. 중국의 도박 같은 그런 거죠. 유희, 놀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작은 쪽 포함되는 쪽입니다. 자, 비타민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영양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큰 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엌. 집입니다. 집에 한 부분이죠. 그러면 모니터는 무엇에 한 부분일까요? 당연히 컴퓨터의 한 부분 찾을 수 있겠고요. 학자,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죠? 아, 은행원. 은행원은 그죠? 출납을 맡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하는 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두 개씩 골라야 됩니다. 쌍 맞는 거. 자, 봤더니 새 조개가 나왔어요. 자, 조개는 연체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왼쪽 부분이 더 포함되는 큰 부분이네요. 자, 어류에 포함되는 거 뭐 있나 싹 봤더니 그죠? 5번에 연어 보이죠?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려 키우는 포유류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수도가 나왔네요. 서울이죠? 그리고 왼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왔으니까 국가와 수도입니다. 자, 서울의 나라 대한민국 4번 고르시면 되겠고 미국의 수도, 상식이죠?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자, 바리스타. 우리 딱 봐도 커피와 관련된 직업이죠? 그래서 와인 봤더니 와인을 간별하는 소믈리에가 3번에 바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교회와 목사 나왔습니다. 장소와 거기서 행하는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장소와 직업. 봤더니 A의 장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이나 암자 정도 되겠고요. 직업은 네, 절과 관련된 승려가 되겠죠? 그래서 3번, 1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둘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거 먼저 1번. 교사를 보시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B에서 고를 게 없어요. 자, 학교, 대학교가 되면은 포함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에도 관청 아래 해당이 되는 아, 시청의 포함관계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한자성어입니다. 견토지쟁은요. 개견자의 토끼토자예요. 개랑 토끼랑 싸웁니다. 그러면 사냥개랑 토끼랑 싸우면 결국에 누가 가져가요? 사냥꾼이 가져가는 제3자의 이익이라는 거죠. 자, 갖거나 반대되는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란지위는 계란을 이렇게 쌓아놓은 위급함입니다. 위태위태하죠?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 어부지리는 그저 어부의 이익, 제3자의 이익. 바로 유의관계. 요거 찾을 수 있겠고요. 일망타지는 한 번에 모든 걸 없앨 수 있는. 지리멸렬은 순서 없이 함부로 뒤섞여 있는 걸 지리멸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겠고요. 자, 오른쪽 창상지변, 바다가요.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밭이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자, 같은 유의관계 찾아야 되겠죠. 천태만상은 온갖 모습들, 행동들을 이야기하죠. 신상필벌, 상은 반드시,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거는 반드시 벌을 주고 이러라는 거고요. 면종복배, 얼굴 면이죠. 얼굴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뒤에는 배신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이 위에 나왔었죠. 자, 상전박해 역시 뽕나무와 바다가 나왔습니다.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라는 세상의 급변함. 바로 3번,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관계 문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양서류가 왼쪽에 나왔어요. 그러면 양서류에 해당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개구리와 도룡용 정도가 양서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칼슘. 자, 칼슘은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왼쪽이 큰 거니까요. 바로 무기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티다가 나왔습니다. 무티다는 묻다의 피동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왼쪽에 잡다가 오른쪽에 나왔어요. 자, 잡다를 우리가 능동, 피동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잡다, 묻다, 묻다의 능동이 되려면 묻다, 묻다, 묻히다, 잡다, 잡히다 이렇게 능동, 피동의 관계 5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얼굴. 자, 왼쪽에 있습니다. 얼굴과 관련된 거는 2번이나 4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자전거에 해당이 된다고 봤으면 오토바이는 얼굴에 쓰는 거, 자전거에 하는 거 될 수가 없습니다. 호라고 하면 포함관계가 되겠죠?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는 안장이. 네,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자, 한자어 나왔습니다. 비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호우죠. 자, 좋아지는 거죠. 자, 비난과 관련된 거 한번 봤더니 먼저 상향은 남을 칭찬하는 거고요. 반대되겠죠? 칭찬, 역시 반의관계입니다. 악평은, 그죠? 비난과 비슷한 거, 힐람도 비슷한 거, 호평도 반의관계가 되겠네요. 자, 뒤에 그럼 반의관계인지 유의관계인지 같이 찾아야 돼요. 자, 좋아지는 거, 혐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악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비난의 반의관계, 칭찬. 악화도 호전의 반의관계, 나빠진다. 라는 거. 둘 다 반의관계로 묶였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호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호투도 싸우기 좋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3번, 5번 관계없고요. 호평은 반의관계인데 양화라고 하는 건 재앙과 화근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진 않겠죠? 자, 다음에 단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티끌이 왼쪽에 있어요. 우리 단어가 모여서 그저 문장이 되고 티끌 모아 태산이 되죠? 그래서 2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시된 두 단어와 관계가 같도록 알맞은 쌍 골라 보겠습니다. 부딛다, 부딪히라. 부딛다는 내가 부딪는 거고 부딪히는 건 당하는 거죠? 자, 능동피동 관계 보도록 할게요. 막다와 막히다. 내가 막혀서 가지 못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1번이 능동피동입니다. 나머지는 주동과 사동이에요. 사동은 시키는 거죠? 괴롭히다.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맞히다. 맞게 내가 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 먹이다. 먹도록 내가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우다. 제우다. 역시 내가 자게끔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먹다와 드시다.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은 3번 바로 있다와 계시다.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은사와 진찰. 의사가 하는 일이 오른쪽에 있죠? 자, 직업과 하는 일. 연결된 거. 2번에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젤라틴과 젤리예요. 재료가 왼쪽에 와야 되죠? 자, 재료와 완성품 봤더니 파라핀으로 양초를 만들다. 라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추리력 갑니다. 제시된 글을 읽고 내용에 맞으면 참 1. 명확하게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번을 택하시오. 자, 이렇게 명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명제의 대우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명제를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Q이면 P이다. 이라고 하는 건 부정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게 둘 다 순서도 바꿔주고 부정도 붙여주고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서요. 기본 명제에 거꾸로 대우명제까지 바로 써주세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금치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김치를 좋아한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으면 라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금치 좋아하는 사람은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칼국수 좋아하면 시금치 좋아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라면을 좋아한다. 한다가 되겠네요. 대우. 라면을 좋아하면 우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시금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김치 좋아하면 시금치 좋아한다. 자, 우동 좋아하면 칼국수 좋아한다. 그러면 칼국수 좋아하지 않으면 우동, 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10개의 명제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딸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죠.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고요. 자,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있죠. 칼국수, 아, 김, 어,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네 번째 있네요. 그죠? 네 번째.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죠.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결론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보시면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시금치 좋아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예문에 있죠. 김치를 좋아하지 않고요.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네, 라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연결됐고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라면 좋아하는 사람 어딨나 봤더니 네, 예문 첫 번째 있네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요. 자,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시금치도 좋아한다. 자, 그러니까 시금치까지는 좋아한다 나왔어요. 자, 우동을 한번 볼까요. 시금치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죠. 우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우해. 그런데 시금치와 우동을 좋아한대요. 시금치는 좋아하지만 우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명백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참 거짓 알 수 없음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바나나는 노란색이다. 모든 딸기는 빨간색이다. 노란색 과일은 잘 익은 과일이다.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노란색이다. 자, 이것도 대우명제 보시면 노란색, 이거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바나나는 잘 익었다 라고 시작했으니까 어떤 바나나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바나나는 노란색이다. 첫 번째 명제죠. 자, 노란색인 과일은 잘 익은 과일이다. 바로 세 번째 명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나나는 잘 익었다. 그죠? 명제 나왔죠. 다음에 빨간색이 아닌 과일은 자, 빨간색이 아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예문에 없죠? 자, 대우명제를 시작해야 돼요. 대우명제 한번 거꾸로 보면은 두 번째 예문에 빨간색이 아닌 것은 모든 딸기가 아니다죠. 자, 빨간색이 아닌 것은 딸기가 아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대우명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되겠고요. 자, 어머니가 사온 과일 어머니가 사온 과일은 명제 중에서 마지막에 노란색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자, 노란색은 노란색인 과일은 잘 익은 과일이다. 세 번째 명제, 잘 익었다. 자, 잘 익은 과일은 해서 바나나까지 가야 되는데 바나나까지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알 수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제시된 글을 읽고 역시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번입니다. 자, A부터 F는 현재 운동장, 집, 도서관 자, 그러면 공간이 세 개네요. 운동장, 집, 도서관 자, 이렇게 있을 때 A는 운동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집에 있다 라고 확실히 나왔습니다. CD는 함께 있다. 자, C와 D는 어디 갈지 모르지만 묶여 있어야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은 자, 집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D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도서관은 한 명이에요. 도서관은 한 명. 그럼 CD 여기 들어갈 수 없죠? 그럼 C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고요. 나머지 E와 F가 자, 여기 두 명이니까 E, F, F, E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D는 도서관에 있다. D는? 네, 운동장밖에 있을 수 없고요. E가 도서관에 있다면 집에 F가 들어가는 거죠? 참 맞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사람 A, C, D 자, 전부 다 참이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네, 여기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연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연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우리 연이어서